안녕하십니까 불순입니다. 17강 인터페이스 첫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페이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초상 클래스라는 거 알아봤고 그 다음에 상속이라는 거 알아봤고 그 다음에 초상 클래스 알아봤고요. 이제 인터페이스라는 거에 대해서 또 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 첫 시간 오늘은 인터페이스가 뭔지 인터페이스의 이해하고 인터페이스의 문법 실제로 자바에서 인터페이스를 어떻게 코딩을 하는지 그 다음에 다형성이라는 것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터페이스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약간 개념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도 반복 학습을 통해서 꼭 잘 개념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인터페이스에 의해 객체 지향 언어를 접하면서 인터페이스에 대한 이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진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여기서 쉽지 않다라는 의미는 인터페이스를 인터페이스 문법을 자바 문법을 습득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문법을 습득하는 건 굉장히 쉬워요. 간단해요. 하지만 인터페이스를 개발 중인 프로그램에 어떻게 접목시켜야 할지 고민이 많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인터페이스 문법은 굉장히 쉬운데 별거 없어요. 근데 실제로 개발을 할 때 내가 개발하고 있는 코드에 어떻게 인터페이스를 적용을 시킬까? 그게 사실 가장 어렵습니다. 사실 이번 강의를 통해 인터페이스를 완전히 이해하고 실제 프로젝트에 적용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서 인터페이스의 문법을 이해하고 추후 살펴볼 디자인 패턴 강의 때 다시 한번 인터페이스를 공부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인터페이스의 개념 정도를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예제를 몇 개 살펴볼 텐데 지금 100% 다 이해하실 수도 없고요. 나는 다 이해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여러분이 프로그램을 개발하다 보면 인터페이스를 어떻게 내 소스에 넣어야 되는지 애매한 부분이 많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자주 살펴보시고요. 다음 시간에 할 디자인 패턴 강의 때 여러분이 디자인 패턴 강의를 듣고 나면 아 인터페이스가 이렇게 사용이 되는구나 좀 더 가깝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무에서 규모가 어느 정도 큰 프로젝트를 하게 된다면 인터페이스의 필요성에 대해 완전히 이해를 하시게 될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정답인데요. 인터페이스를 익히기 개발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 가장 인터페이스를 익히기 어려운 부분에 하는데요. 사실 인터페이스라는 것은 조그마한 프로젝트인 거죠. 제가 지금 강의를 하고 있지만 강의를 할 때는 아주 거대한 프로젝트를 예를 들 수가 없죠. 그래서 짤막짤막한 예만 듣는데 그런 데서는 사실 인터페이스의 필요성에 대해서 거의 느낄 수가 없습니다. 인터페이스라는 건 실무에서 규모가 어느 정도 커야 돼요. 일단 프로젝트가 커야지 아 이렇게 큰 데서는 인터페이스가 꼭 쓰여야 되는구나. 인터페이스가 없다고 해서 프로그램 개발을 못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좀 더 좋게 좀 더 효율적으로 프로그램을 설계를 할 필요가 있을 때 그때에서야 비로소 인터페이스가 꼭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절실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하거나 공부할, 혼자 공부하거나 혼자 무엇인가 만들 때는 인터페이스가 와닿지 않으니까, 필요성을 못 느끼니까 어렵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어느 정도 큰 프로젝트를 접하게 되면 접하면서 인터페이스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인터페이스란 먼저 알아볼게요. 인터페이스란 여러 가지 6가지의 정의를 붙였는데 하나씩 살펴봅니다. 인터페이스란 객체와 객체의 소통수단 우리가 클래스로부터 객체를 만들죠. n개에 이렇게 하나의 클래스로부터 여러 가지의 객체를 만들 수도 있지만 하나의 클래스에서 객체를 이만큼 만들고 또 다른 클래스에서 객체를 이만큼 만들고 또 다른 클래스에서 객체를 이렇게 만들고 그래서 또 다른 클래스로에서 우리가 객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객체와 객체의 소통수단이 돼요. 엔터페이스는 객체와 객체, 객체가 이렇게 소통하는 소통수단이 돼요. 이런 의미가 있고 다음에 작업명세서 어떤 객체를 만드는데 그 객체를 만들 때 이 클래스, 이 객체는 이렇게 이렇게 이런 이렇게 일을 하는 기능들을 반드시 포함해야 됩니다. 라고 작업명세서를 만든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인터페이스 우리가 어떤 예를 들어서 친구한테 무슨 일을 부탁해요. 그래서 친구야 너는 무엇무엇을 해라 라고 작업 지시를 내릴 때 고를 때 우리가 작업명세서 그런 것을 인터페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직 정확하게 감이 안 와도 이런 게 있다라고만 느낌만 잡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형성이라는 얘기 나오네요. 말 그대로 다형성 여러가지죠. 여러가지 형태가 있어요. 자바에서 다형성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거는 좀 깊이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중요한 얘기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상속을 설명하면서 이거와 비슷한 말씀을 몇 번 드렸는데 자, 다형성 알아봅니다. 자, 자바에서 어떤 객체가 이렇게 있어요. 자, 이렇게 있는데 얘는 얘가 A예요. 얘는 상속받기를 누구한테 상속을 받았어요? S라는 클래스를 상속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실제 코드에서 코딩을 할 때 A타입의 A는 뉴 뉴 연산자 그 다음에 A클래스의 생성자를 호출해서 이렇게 만들 수 있죠. 자, 하지만 이렇게 만드는 방법 말고 이런 방법도 있었어요. 자, 타입을 데이터 타입을 A가 아니라 A가 S로부터 상속을 받고 있으니까 이렇게 할 수 있었죠. S타입입니다. 자, 그리고 A는 생성을 하는데 무엇을 생성해요? A클래스의 생성자를 호출해서 생성을 합니다. 그죠? 자, 여기서 나온 객체 똑같아요. A클래스로부터 생성자 호출해서 A객체 만들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A클래스로부터 A 생성자를 호출해서 만들었어요. 근데 단 타입을 이렇게 A로 할 수도 있고 타입을 A클래스가 상속을 받은 S클래스로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죠. 자, 이거하고 비슷한 얘기입니다. 자, 다양성 자바에서는 타입을 다가양하게 타입을 주정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 인터페이스를 이거는 지금 두 가지 경우만 하는데 인터페이스를 활용을 하면 아주 많은 타입을 하나의 객체에 많은 타입을 우리가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요게는 지금 상속에서는 한 개밖에 타입이 더 늘어난 게 아니죠. 하지만 인터페이스는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여러 가지 형태로 타입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형성을 가능하게 합니다. 자, 어렵지 않대요. 인터페이스는 어렵지 않아요. 자, 무슨 얘기냐면 사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 위에 여기 있죠. 문법을 습득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되어 있죠. 그죠. 문법을 습득하는 거 사용하는 거 절대 어렵지 않아요. 굉장히 쉬워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뭐 약간 까다로운 건 실제 개발에서 내 코드의 인터페이스를 정확하게 적용시키는 거 그죠. 그게 어렵습니다. 자, 인터페이스를 공부하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아까 제가 여기 말씀드렸죠. 개인 혼자서 조그만 프로그램 만들 때는 인터페이스 없어도 충분히 다 프로그램 개발이 된다고요. 하지만 규모와 어느 정도 큰 거 규모와 큰 프로젝트는 주로 그래도 회사에 가서 큰 프로젝트를 접해야 되겠죠. 집에서 혼자서 할 때는 큰 프로젝트를 만들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인터페이스를 공부하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은 디자인 패턴이나 프레임워크를 통한 습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자인 패턴은 다다음 시간 정도에 한번 잠깐 짧게나마 알아볼 거고요. 프레임워크는 여러분이 자바 기초를 한 다음에 뭐 JSP 다음에 스프링이라든가 아니면 안드로이드 프레임워크 그쪽 가면은 인터페이스에 음 뭐 깊은 개념 그 정도 여러분이 피부로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마지막 여섯 번째 객체를 부품화한다 부속품화한다 다양한 객체를 제품의 부속법처럼 개발자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정품을 샀어요. 예를 들어서 프린트 잉크 같은 경우에 프린트를 딱 샀는데 거기에 잉크를 이제 쓰면 다 갈아 바꿔야 되겠죠. 그죠. 그럴 때 정품 잉크는 약간 비싸죠. 그 대신 그거 말고 비정품 잉크가 그죠. 마트나 이런 데 가면 다 있죠. 그래서 그런 걸 살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부속품처럼 인터페이스를 이용하면 객체를 부속품화해서 이 부속품을 꼈다가 그죠. 말 바꾸면 이 객체를 꼈다가 다른 객체로 또 변경할 수 있다. 이따가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객체를 부속품화할 수 있다. 라고 여러분이 여섯 가지 항목 한번 쭉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인터페이스가 일단 이런 거구나. 그죠. 아직 많이 헷갈리고 뭔가 와닿지 않을 거예요. 문법을 먼저 보면 조금 그래도 아 이런 거구나 라고는 대충 감이 오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 세 번째 다형성 제가 여기 설명한 거 있죠. 다형성을 지원한다는 거. 여러 가지 하나의 객체의 변수가 여러 가지 형태의 타입을 가질 수 있다는 거. 다형성 꼭 알아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 객체의 부속품화 여섯 번째 다양한 객체를 제품의 부속품처럼 개발자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3번 다형성하고 연결된 얘기예요. 타입이 여러 가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개발자 마음대로 부품을 타입만 맞으면 계속해서 부품을 객체를 변경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인터페이스에 그대로 문법이 나오네요. 문법을 보고 나면 조금 더 여러분이 인터페이스의 개념에 대해서 조금 더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실제 기능이 없대요. 우리 실제 기능이 없다는 거 어딘가 들어 본 것 같아요. 추상 클래스 추상 메소드 할 때 그것도 맞아요. 실체가 없었죠. 실제 기능은 없어요. 구현된 기능이 없어요. 추상 메소드와 상수죠. 이거 상수 죄송합니다. 이게 오타입니다. 상수만 존재합니다. 여기 보시면 인터페이스라는 거는 클래스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퍼블릭 여기가 클래스가 아니고 인터페이스라고 되어있죠. 이거는 인터페이스입니다. 해서 인터페이스 이름이 나옵니다. 여기 위에는 패키지 명이고요. 패키지 명은 클래스 만들 때와 똑같이 해당 패키지 명 이렇게 써줍니다. 그 다음에 클래스 대신 여기 인터페이스라는 키워드 써주고요.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의 이름을 이렇게 써줍니다. 첫 글자는 클래스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대문자로 씁니다.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는 두 가지 요소만 가질 수 있어요. 이런 상수들 이런 상수들 가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메소드를 갖는데 메소드가 추상 메소드만 가질 수 있습니다. 구현되어 있는 메소드는 가질 수가 없어요. 우리 추상 클래스 알아볼 때 추상 클래스도 추상 메소드로 존재했죠. 근데 차이점은 추상 클래스는 추상 클래스 추상 메소드와 일반 메소드 둘 다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일반 변소도 가질 수 있고요. 자 그러지만 여기 인터페이스에서는 상수와 그 다음에 이런 거 추상 메소드만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생긴 거는 어떻게 보면 클래스와 비슷한데 여기 인터페이스로 키워드 바뀐 거 보이시죠. 인터페이스입니다. 그래서 클래스 절대 아닙니다. 즉 인터페이스로 객체를 만든다 이런 게 아니에요. 전혀 다른 녀석입니다. 자 그리고 2번 프라이빗은 안 돼요. 프라이빗은 안 된다고 그랬죠. 제가 퍼블릭 상수를 만들 때 프라이빗 접근 제한자는 안 돼요. 퍼블릭으로 여기 있네요. 퍼블릭으로 꼭 만드시기 바라고요. 추상화 메소드는 무조건 추상화 메소드만 존재합니다. 일반 메소드는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추상 클래스는 인터페이스에서는 추상 메소드만 존재하지 일반 메소드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자 객체 타입 인터페이스는 객체가 아닙니다. 클래스가 아니기 때문에 객체를 생성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객체 타입으로만 사용됩니다. 굉장히 이게 중요해요. 객체 타입 뭐예요? 자 여기서 보시면 어떤 객체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 앞에 타입 객체의 타입 정해주죠. 자 이렇게 타입 타입으로만 쓸 수가 있습니다. 즉 객체가 아니기 때문에 객체 객체를 못 쓰고 객체 타입으로만 우리가 인터페이스를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꼭 알아주세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구현은 실행되는 객체의 메소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기서 구현도 되지 않는 이런 메소드 뭐하러 만들어 놓겠어요? 이 인터페이스를 쓰는 클래스들이 있습니다. 인터페이스를 쓰는 클래스 그거를 구현 임플리먼트라고 그럽니다. 임플리먼트 하는 클래스에서 이 메소드를 재정의 오버라이드 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즉 여기는 이렇게 선언만 해놓고 실제 구현 코드는 어디 있다? 이 인터페이스를 임플리먼트 하는 클래스에 오버라이드 돼서 재정이 돼서 사용이 되어진다. 라고 여러분이 정의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서 기억하세요. 상수와 추상 메소드만 존재합니다. 그죠? 인터페이스는 이렇게 존재합니다. 자 우선 간단한 예를 통해 인터페이스가 어떻게 생겼는지 또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겠습니다. 자 17 17 언더바 2번 한번 보도록 요기 먼저 볼까요? 자 여기 인터페이스 클래스가 있습니다. 인터페이스 음 아 여기 있네요. 이제 자 인터페이스 퍼블릭 인터페이스 클래스가 아니죠. 인터페이스죠.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 EX라는 인터페이스 였습니다. 자 여기는 상수가 존재하네요. 퍼블릭 스테틱 인트 컨서언스 너미라고 해서 뭐예요? 1000이 존재합니다. 1000이 1000이란 숫자가 존재하고 스테틱 변수가 존재하고요. 자 그 다음에 칼클레이터라는 메소드가 존재하는데 여기의 구현 실행 부분이 있으면 된다 안된다 안됩니다. 추상 클래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추상 클래스는 일반 메소드 그죠. 그 일반 메소드와 추상 메소드가 다 존재할 수 있지만 인터페이스는 무조건 어떤 거 추상 메소드만 존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 메소드 쓰면 에러 납니다. 자 여기 인터페이스 EX2라는 녀석이 또 있네요. 그죠. 얘도 마찬가지로 스테틱 변수가 이렇게 있고요. 음 스트링 타입이네요. 자 그 다음에 어 여기 보면 getstr 이라고 해서 또 다른 추상 메소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인터페이스를 두 개 만들어놨어요. 두 개 만들어놨어요. 자 이 두 개를 갖다가 클래스에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인터페이스 클래스라는 퍼블릭 클래스 클래스죠. 클래스를 만드는데 자 여기서 처음 보는 단어가 임플리먼트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건 좀 깨끗하게 써야죠.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죠. 자 그래서 임플리먼트라는 키워드가 나고요. 자 구현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뭘 구현해요? 인터페이스 EX와 인터페이스 EX2 여기죠. 자 이 인터페이스와 이 인터페이스를 구현을 하겠대요. 그죠. 자 이 상속할 때 우리 여기 익스텐드 써줬죠. 익스텐드 다음에는 클래스가 하나 나올 수 있고 두 개 이상 나올 수 있다 없다? 없었어요. 그죠. 제가 상속 설명을 드릴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자 하지만 인터페이스는 인플리먼트라는 걸 쓰고 여기에 N개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무한대로 계속해서 인터페이스를 여기다가 써줄 수가 있습니다. 자 꼭 중요한 내용입니다. 인플리먼트는 여러 개의 인터페이스가 존재할 수 있다. 이게 다형성하고 같은 얘기입니다. 지금 연관되어 지금 얘기예요. 중요한 얘기가 꼭 알아두시고요. 자 인터페이스는 슬프트 사용할 때 익스텐지가 아니라 여기 인플리먼트라는 키워드 이용해서 사용한다. 자 그러면 인터페이스 클래스 이 클래스가 인터페이스 EX와 인터페이스 EX2라는 것을 인플리먼트 하죠. 그러면 인터페이스 EX에는 칼클레이터라는 추상 메소드가 있고요. 인터페이스 EX2에는 get str이라는 이런 추상 메소드가 있습니다. 이 두 개를 다 이렇게 인플리먼트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둘 다 이렇게 재정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해 되시겠죠? 자 오버라이드에서 get str 누구 거예요? 이거는 인터페이스 EX2 거죠? 여기 있죠? 얘 거죠? 자 그 다음에 칼클레이터 누구 거예요? 인터페이스 EX 여기 있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반드시 구현을 해야 됩니다. 간단합니다. 정리해 볼게요. 인터페이스 문법 굉장히 간단하죠? 인터페이스 클래스 대신 인터페이스라는 키워드 써주고요. 인터페이스 이름 앞에 대문자로 해서 인터페이스 이름 써주고 인터페이스에는 상수와 추상 메소드만 존재할 수 있는데 추상 메소드 이렇게 구현되지 않은 추상 메소드만 존재할 수 있다. 하고 이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데는 어디다? 클래스다. 그럼 클래스에서 사용할 때 어떻게 사용한다? 인플리먼트라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뒤쪽에 콤마를 이용해서 콤마가 안보이죠? 여기 콤마를 이용해서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인터페이스 계속해서 연달아서 여러분이 적어줄 수 있고요. 그 적어주는 대신 뭘 해야 된다? 각각의 인터페이스가 갖고 있는 추상 메소드 반드시 이렇게 오버라이딩 재정리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 라고 여러분이 문법은 이게 끝입니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예제 한번 볼까요? 17 언더바 2번이네요. 방금 다 설명했으니까 이거는 잠깐 코드만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17 언더바 2번 이건가요? 이거 맞겠죠? 보시면 메인 클래스니까 이건 일단 잡혀 놓고요. 다음에 엔터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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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자가 또 깨졌네요. 이렇게 깨졌나? 깨진 게 없죠?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해놓고 가겠습니다. 보시면 인터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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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인터페이스 2X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 2X2번이 있습니다. 칼클레이터 칼클레이터 추상 메소도 get str 추상 메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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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get str은 저거네요. 반항값이 스트링이네요. 스트링 얘는 보이드 없어도 되고요. 그러면 호출해서 쓸 때도 이걸 맞춰서 똑같이 써줘야겠죠. 자, 그래서 인터페이스 클래스 인터페이스 클래스라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이 클래스에서 인플리먼트 그 다음에 구현을 해요. 어떤 걸 구현을 해요? 인터페이스 2X와 인터페이스 2X2를 구현하겠네요. 이렇게 두 개 자, 그래서 그러면 얘네가 갖고 있는 추상 메소도 다 구현을 해야 되겠죠. 그죠? 무슨 얘기냐면 얘가 만약에 없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반드시 에러 뜹니다. 뭐라고 나와요? 구현하라고 나오죠. 인플리먼트 해야 된다고 must 인플리먼트 다 이렇게 하러 나온다. 그러면 여기서 추상 클래스 할 때와 똑같이 컨트롤 키를 누르고 숫자 1번 누르면 키보드 누르면 add on implement 메소드에서 구현되지 않은 메소드를 자동으로 이렇게 구현하라고 양식이 주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다시 조작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래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실제로 로직을 구현을 하면 되겠고요. 자, 스트링 get str 같은 경우에는 반환형이 보이드가 아니라 스트링이죠. 그러면 똑같이 스트링 리턴 해줘야 되겠습니다. 리턴할 게 지금 없으니까 그냥 null return으로 해줬습니다. 자, 칼클레이터는 인터페이스에 보더라도 반환값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이드 맞겠고요. 똑같이 가는 거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그냥 실제 구현 여기서 해요. 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메인 클래스에서 인터페이스 인터페이스 클래스 객체 생성 해볼게요. 인터페이스 클래스 자,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 클래스 점 이제 호출하는데 칼클레이터하고 그 다음에 get str 두 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칼클레이터가 있고 get str 두 개가 있었죠. 구현한 거 어디예요? 음, 여기죠. 실제 구현은 여기서 해요. 그래서 인터페이스 점에서 get str을 우리가 구현할 수도 있고요. 호출할 수도 있고 마찬가지로 인터페이스 클래스에서 뭐 할 수 있다? 뭐였죠, 아까? 아, 칼클레이터 칼클레이터 호출할 수도 있다. 그렇죠. 실행 한번 해보면 이렇게 됐죠. 실제 구현은 여기서 해요. 실제 구현은 여기서 해요. 두 번 똑같은 거 찍혔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인터페이스는 추상 클래스하고 좀 비슷한 면이 많이 있죠. 그래서 추상 메소드를 지원을 아, 즉 메소드를 이렇게 갖고 있다. 그래서 추상 메소드는 반드시 인터페이스를 임플리먼트하는 객체 클래스에서 이렇게 실제 구현을 해야 된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있습니다. 아까 인터페이스를 정의할 때 명세서라는 말이 나왔죠. 작업 명세서. 그렇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작업 명세서라는 말을 우리가 씁니다. 그렇죠. 칼클레이터나 getstr 이런 작업을 해라. 누가 나를 임플리먼트하는 객체가 그렇죠. 이런 일을 직접 해라. 라고 해서 우리가 작업 명세서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여러분이 뭐 예를 들어서 팀장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밑에 팀원이 있어요. 그렇죠. 팀원한테 어떤 클래스 하나 만들어라. 내가 그걸 써야겠다. 할 때 클래스의 안에 10가지의 기능들 이런 기능 이런 기능 10가지의 기능을 메소드로 만들어서 클래스를 만들어라고 작업 지시를 했습니다. 할 때 말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 팀장 입장에서 이런 인터페이스를 하나 만들어놓고 인터페이스를 하나 만들어놓고 여기다가 이렇게 안에 실제 구현은 안 하지만 이렇게 메소드 추상 메소드를 몇 개 10개를 쫙 해서 이름 바꿔서 10개를 쫙 만들어놓고 팀원 보고 클래스를 만드는데 내가 인터페이스를 하나 만들어놨으니까 그 인터페이스 임플리먼트 하면 어떤 거 어떤 거 어떤 거 어떤 거 쫙 구현을 해야 될 메소드들이 나올 거다. 그러면 그대로 그 안에 구현 실제 구현을 해서 클래스를 만들어라. 라고 작업 지시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럴 때 이제 그런 용도로 쓰기 때문에 작업 지시서 명세서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쓰곤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좀 이따 나올 텐데 다형성이라는 얘기 한 번 여기서 좀 더 알고 넘어갈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인터페이스 클래스에서 인터페이스 클래스 인터페이스 클래스 이 객체를 생성했기 때문에 인터페이스 클래스 생성자 호출해갖고 이렇게 객체를 만들었습니다. 타입도 데이터 타입도 인터페이스 클래스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인터페이스 클래스 인터페이스 클래스 클래스라는 건 여기 보시면 인터페이스 ex와 인터페이스 ex2를 임플리먼트 하고 있죠. 그럼 여기서 타입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인터페이스 예를 들어서 ex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 이거 그냥 인터페이스 줄여서 if라고 할까요. 자 이름은 이렇게 할게요. 자 그 다음에 new 그 다음에 new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 클래스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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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서 이제 뒤에서 나오긴 할 텐데 조금 어려운 내용 이왕 한 김에 조금 어려운 내용까지 한번 살펴보고 갈까 합니다. 이게 중요한 얘기인데 방금 다형성 똑같은 인터페이스 클래스 객체를 만드는데 어쩔 때는 인터페이스 클래스 이런 타입으로 데이터 타입을 정리했고 어쩔 때는 인터페이스 ex 어쩔 때는 인터페이스 ex 2 똑같은 객체를 만드는데 타입을 여러가지로 바꿔서 우리가 사용해서 다형성을 우리가 형태를 여러가지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한 김에 좀 더 알아볼게요. 자 잘 보세요. 자 if 이 다음에 메소드를 쓰는데 자 처음에 보시면 인터페이스 클래스 인터페이스 클래스 인터페이스 클래스 똑같은 생성자를 이용해서 똑같은 객체를 다 만들었어요. 그죠? 똑같은 객체 뉴 인터페이스 클래스 이것도 여기도 뉴 인터페이스 클래스 입니다. 자 하지만 처음에 만든 뉴 인터페이스 클래스 객체 데이터 타입은 인터페이스 클래스래요. 자 인터페이스 클래스 딱 가보니까 얘는 이 안에 get str 구현되어 있고요. 칼클레이터라는 메소드 구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인터페이스 클래스라는 그 변수가 get str 호출할 수 있고 칼클레이터도 호출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하지만 if 이라는 녀석은 똑같이 전과 똑같이 인터페이스 클래스 객체를 만들지만 타입이 달라요. 타입이 뭐예요? 인터페이스 ex죠. 자 인터페이스 ex 얘는 무슨 메소드만 갖고 있어요? 칼클레이터라는 메소드만 갖고 있죠. 그래서 ife는 무슨 메소드만 쓸 수 있다? 똑같이 인터페이스 인터페이스 객체를 만들었지만 타입이 인터페이스 ex이기 때문에 인터페이스 ex가 갖고 있는 칼클레이터 메소드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get str 하면 에러나요. 이렇게 하면 사용할 수가 없는데 접근을 했다고 에러납니다. 그래서 타입 이 타입이 갖고 있는 메소드 칼클레이터만 쓸 수 있고 그러면 ife는 누구만 사용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겠죠. get str 만 이렇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앞에서 설명한 인터페이스는 객체는 아닙니다. 다만 객체 타입으로 사용됩니다. 이 얘기입니다. 객체가 아니기 때문에 인터페이스는 뉴라고 이렇게 생성해서 뉴라는 연산자를 이용해서 클래스처럼 객체로 사용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여기에 본 것처럼 객체 타입으로 사용을 하고 객체 타입으로 사용을 함으로써 그 해당하는 객체 타입의 데이터 타입의 메소드 메소드에 제한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인터페이스를 정의할 때 접근을 제한하는 용도로 쓴다. 접근을 제한한 거죠. 만약에 얘가 타입이 인터페이스 클래스였어요. 그러면 IFE는 칼클레이터 뿐만 아니라 모두 접근할 수 있다. IFE.get STR도 접근이 가능하겠죠. 당연한 얘기죠. 왜? 인터페이스 클래스에 둘 다 있으니까. 하지만 얘가 인터페이스 EX 타입이었죠. 그러면 인터페이스 EX는 칼클레이터밖에 없기 때문에 칼클레이터만 쓸 수 있고 GET STR는 못 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접근을 제한을 한다. 똑같은 객체를 다 만들었지만 접근을 일부 제한한다. 접근을 제한하는 용도로도 쓴다.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다 옳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장표로 넘어가서 조금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한번 쭉 깊이 생각을 정리를 해보시면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닐 겁니다.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 문법 알아봤고 와서 스마트폰 제작을 한다고 해요. 이 예제를 한번 해보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기능들 안 들어와요. 머리가 조금 아파 오실 텐데 새로운 기능도 문법 안 나오고요.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거 종합해서 예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스마트폰 제작을 해요. 근데 인터페이스를 한번 거기다가 적용을 시켜보겠습니다. 요즘 스마트폰에는 아주 많은 기능들이 있죠. 제조사에서 출시할 때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어플 외에도 구글 스토어를 통해서 다양한 어플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시나리오가 있어요. A전자에서 다양한 스마트폰을 만듭니다. 모델별로 스펙은 담갔습니다. 어떤 회사에서 스마트폰을 만드는데 거기에 간단하게 세 가지 기능만 있었어요. 그래서 통신하는 방법은 3G가 가능한 폰 포지가 가능한 폰 포지가 가능한 폰 전화 송수신 전화기니까 당연히 가능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리모컨 기능 A제품 만드는데 거기는 리모컨 기능이 없대요. B제품 만드는데 리모컨 기능이 있대요. C제품 만드는데 리모컨 기능이 있다고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면 이거 아이고 예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디 갔죠? 이 클립스가 여기 있네요. 이거 지워버리고 다시 예제를 꺼내도록 할게요. 지금 제가 시간 관계상 다 코딩을 일일이 가지 못해도 소수를 보고 설명을 다 드리고 있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 여러분은 꼭 한번 직접 코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직접 코딩을 해보는 게 중요해요. 처음에는 보고 코딩을 하더라도 나중에는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면서 직접 설계한 대로 코딩을 하는 습관 들이시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했습니다. 인터페이스는 이렇게 이게 인터페이스라고 해서 이렇게 요기만 보고 패키지 익스플로러만 보고 아 아 아 아 아 아 인터페이스 구나 그런 거를 조금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아 대문자를 붙이곤 합니다. 꼭 붙여야 된다는 건 아니고 그렇게 하는 방법도 하나의 가독성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어쨌든 아이펑션 아이 기능이라는 인터페이스를 만들었어요. 퍼블릭 인터페이스 아이펑션 자 여기다가 추상 메소드만 정했죠. 콜 샌더 리시브 전화 송신 그 다음에 캔 LTE 4G를 지원할 수 있느냐 없느냐 TV 리모트 컨트롤러 리모컨이 지원되느냐 안되느냐 그죠. 그리고 나서 A폰 B폰 C폰 이런 걸 만들어놨습니다. 자 그래서 A폰에서는 A폰은 아이펑션을 구현을 했어요. 임플리먼트 아이펑션 해서 이게 처음에 없었겠죠. 그죠. 그러면 구현 인터페이스를 임플리먼트 했는데 왜 구현을 안했냐 뭘 구현을 안했냐 인터페이스 갖고 있는 추상 메소드 왜 구현을 안했냐 이렇게 뜨겠죠. 컨트롤 킷 누르고 1번 눌러서 Add on 임플리먼트 메소드 하면 이렇게 쭉 나오겠죠. 그래서 재정의 꼭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들어가서 콜 샌더 기능 A폰은 가능하대요. 전화는 당연히 송수신 되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LTE 불가능하대요. 3GB만 가능하대요. TV 리모트 컨트롤러 미탑재되어있대요. 이런걸 구현했고 자 B폰 볼까요. B폰도 마찬가지로 I 펑션 인터페이스를 임플리먼트 하는 순간 그죠. 콜 샌더 캔 LTE TV 리모트 컨트롤러 메소드 오버라이드 하라고 이렇게 나오고요. 자 여기서는 가능하대요. 전화 송수신 가능하고 포즈도 가능하다네요. 그 다음에 탑재되어있대요. 좋은 폰인 것 같죠. 그래서 이렇게 되었고 자 C폰도 마찬가지겠죠. 똑같아요. C폰도 I 펑션 이라는 인터페이스를 임플리먼트 했으니까 콜 샌더 리시브 캔 LTE TV 리모트 컨트롤러 메소드 반드시 오버라이드 재정의해야 되고요. 재정의할 때 나름대로 자기가 갖고 있는 기능들 가능하대요. 뭐가 가능해요? 전화 송수신 그 다음에 포즈도 가능하다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TV 리모컨 TV 컨트롤러 는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써보면 여기 주석처리 되는데 이렇게도 상관없죠. 이렇게 다 풀면 이거 설명드릴게요. 자 이렇게 A폰 A폰 객체를 만들었으니까 A폰으로 이렇게 타입을 정해도 되겠죠. B폰 B폰 객체를 만들었으니까 타입을 B폰 클래스로 해도 되고요. C폰도 마찬가지 이렇게 는이겠죠.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 했죠. 다양성으로 이렇게 이 객체들이 임플리먼트한 인터페이스로 데이터 타입을 정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정해놓고 A폰 만들었어요. B폰 만들었습니다. 다음에 C폰도 만들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잘 보세요. 우리 배열 좀 오래됐는데 잘 생각하시면 이게 배열이죠. 배열을 만들 때 뭐 여기다 해볼까요. 자 인트형 배열 어떻게 만들었어요. 인트형 배열 IAR 는 여기다가 이렇게 해갖고 10,20,30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배열을 선언하고 초기화를 해줬던 거 기억나시죠. 똑같아요. 여기 보시면 데이터 타입을 넣었죠. 그래서 데이터 타입 인터페이스가 데이터 타입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IFUNCTION 데이터 타입 의 배열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그 배열의 이름은 IFUNCTIONS 라고 하겠습니다. 너무 긴가요. 그러면 이렇게 줄일 수도 있죠. 그래서 이름은 여러분들 생각해서 지으시고요. 어쨌든 IFUNCTIONS 라고 이름은 지우고 이 그 배열 IFUNCTIONS 라는 배열 안에는 어떤 객체들이 들어가요. A폰 B폰 C폰 들어갈 수 있겠죠. 어떻게 다른 객체죠. 여기 보면 B폰하고 C폰 A폰 다 클래스가 다르니까 다른 객체지만 어떻게 같은 배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게 다형성 덕분에 그런 거죠. 어떤 거로 IFUNCTIONS 이라는 객체를 넣으면 안 되는데 얘네가 A, B, C가 다 다른 객체 타입이어도 가능한 이유는 얘네를 생성할 때 이 객체 타입을 IFUNCTIONS 다 똑같이 통일시켜놨기 때문에 IFUNCTIONS 타입의 배열에 다 같이 들어갈 수 있겠죠. 자 포문을 돌려서 I는 IFUNCTIONS 랭스 배열의 크기가 3이죠. 3보다 작을 때까지 I 하나씩 증가하면서 IFUNCTIONS 의 인덱스 0이 들어가기 처음에 0이 들어가서 콜샌더 리시브 캔 LTE TV 리모트 컨트롤러로 호출하면서 그 안에 있는 기능들을 한번 쭉 실행을 해봐라 라고 포문이 계속 도는 거겠죠. 이 포문이 도는 것도 포문이 가능하게 다른 객체로 이렇게 생성을 했지만 포문이 돌면서 가능한 이유도 바로 객체를 하나로 묶었기 때문에 그럽니다. 통일시켰던 통일시켰다는 거죠. 타입을 그래서 이게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실행하면 자 이렇게 올리면 이렇게 되겠죠. 가능합니다. A폰 A폰은 송수진 가능하고 그 다음에 3G폰이고 TV 룸콘 미탑재되어 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B폰에 대한 스펙 C폰에 대한 스펙이 쭉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인터페이스는 문법적으로는 어렵지 않아요. 바로 그냥 인터페이스 어디갔죠? 인터페이스 키워드 이용해서 인터페이스 쭉 이렇게 초장 메소드 써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구현하는 데서도 임플리먼트 익스텐지가 아니라 임플리먼트 키워드 써서 아이 펑션 인터페이스 이름 써주고요. 그 다음에 구현하라고 하는 거 반드시 꼭 구현을 해주면 끝납니다. 끝나고 사용할 때는 이렇게 타입을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객체 타입을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객체 타입을 통일시켜놨으니까 이렇게 예를 들어서 배열로도 우리가 묶을 수가 있고 또 포문을 돌려서 값들을 한 번에 쫙 출력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 터치가 아니라 조금 내용이 좀 많죠. 자 요거를 넘어가도록 할게요. 반드시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 강의를 들으시고 그 다음에 꼭 다시 한 번 예제를 본인이 처음에는 따라서 이렇게 코딩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직접 머릿속에서 설계를 좀 하시면서 꼭 직접 한 번 한 번씩 이해하시면서 꼭 코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다형상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제가 먼저 설명을 드렸죠. 거의 똑같아요. 자 봅니다. 말 그대로 객체가 다양하게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영화 중에 그 시리즈로 쭉 나오고 있는데 돌연변이를 대상으로 하는 영화가 있어요. 저는 그 영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합니다. 너무 재밌고 나오는 주인공들도 다 마음에 들고 해서 어쨌든 그런 영화가 있는데 등장인물들의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어떤 배우는 캐릭터는 불을 쏠 수도 있고요. 어떤 캐릭터는 세상을 얼려버릴 수도 있고 또는 벽을 막 통과하는 그런 캐릭터도 있더라고요. 자 그중에서 가장 제가 부러웠던 사람은 본인이 원하는 원하는 사람으로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여성 캐릭터였습니다. 그래서 뭐 경찰관도 됐다가 소방관도 됐다가 남자도 됐다가 뚱뚱한 사람도 됐다가 날씨한 사람도 됐다가 원하는 대로 다 변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부러웠는데 그런 여자 캐릭터가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다형성을 설명드리려고 이 여성 캐릭터를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타입을 언제든지 바꿀 수가 있는 거 그래서 다형성 설명드리려고 이 캐릭터를 예제를 든 겁니다. 그래서 경찰관도 됐다가 경돈 됐다가 주방돈 됐다가 이런 상황을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배우가 있어요. 여성 배우 그 극 중에 아니 저기 영화 속에 나오는 여성 배우 그 배우는 경찰관도 됐다가 소방관도 됐다가 요리를 써야 돼요. 만약에 경찰관이 됐어요. 그러면 범인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있고요. 잃어버린 물건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있겠고 자 소방관이 됐어요. 그러면 불을 끌 수 있는 능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람을 구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요. 요리사가 됐어요. 그러면 피자를 만들고 스파켓티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겁니다. 자 요거 예제를 통해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예제 12 언더바 2번 자 이클립스 다시 가서 요거는 닫을게요. 자 다시 임포트해서 요거겠죠. 자 조금 내용이 긴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잘 정리를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시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다. 자 메인 클래스도 뭔가 보고 나는데 아 요거는 당연히 보고 당연히 나겠고요. 그 다음에 자 먼저 뭘 해볼까요. 자 압트리스는 그죠 압트리스라는 여배우 이제 클래스를 만들어놨어요. 근데 여기서 임플리먼트 하기를 폴리스맨 경찰관 파이어파이터 소방관 그 다음에 셰프 요리사까지 다 해놨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꺼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폴리스맨 인터페이스네요. 얘는 두가지 기능이 있대요. 그죠 어 범인을 찾을 수 있는 거 그죠 그 다음에 어 찾을 수 있는 거 물건을 찾을 수 있는 거 두가지 기능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죠 파이어파이터 소방관 소방관은 불을 끄는 거 그 다음에 사람을 구하는 거 그 다음에 셰프 셰프 또 가보니까 셰프는 피자를 만드는 거 스파게티를 만드는 두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이렇게 두가지 기능 총 6가지 기능인데 이 배우는 상황에 따라서 다 변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세 개의 인터페이스를 다 지금 임플리먼트를 했어요. 그러면 한 인터페이스 당 두가지 기능들이 있었죠. 폴리스맨 파이어파이터 그 다음에 셰프 다 두가지 기능이 있었어요. 그러면 결국 이 여배우는 재정의해야 될 메소드가 몇 개 총 6개를 재정의해야 된다겠죠. 그래서 여기 다 돼 있어요. 메이크피자 메이크 스파게티 아웃파이터 파이어 그 다음에 세이브맨 캔케치 크리미널 그 다음에 캔서치 그래서 모두 다 다 이렇게 구현을 하고 재정의를 해서 다 안쪽에서 따로따로 구현을 이렇게 놨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다형성 여기까지는 지난 시간 전 예제를 통해서 다 보셨을 거고요. 자 다양성도 이제 가봅니다. 자 액테스 이렇게 놔둘까요? 놔두고 이거를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좀 보기 편할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놔둘까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이렇게 자 인터페이스만 쭉 세 개 나열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호출하는 메인 클래스 여기 있고요. 메인 메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액트레스 그 다음에 액트레스 객체를 생생을 해서 그죠? 자 액트레스 타입이 액트레스예요. 그죠? 액트레스니까 얘는 메이크피자 그 다음에 스파게티 불 끄는 거 사람 찾고 가는 거 그 다음에 범인 잡는 거 그 다음에 물건 찾는 거 모든 메소드를 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왜 타입이? 액트레스니까 그래서 이 6개의 메소드 다 사용을 할 수가 이렇게 나온 거고요. 자 근데 똑같은 객체를 만들어요. 근데 여기서 타입을 폴리스맨으로 했죠? 그럼 폴리스맨은 어디 있죠? 여기 있네요. 똑같은 객체를 만들어요. 여기도 만들고 여기도 만들고 다 똑같은 객체를 만들어요. 만드는데 타입을 파이어 파이터로 했기 때문에 소망관이 갖고 있는 파이어 파이터가 여기 있네요. 불 끄는 기능과 사람 구하는 기능 메소드 그 기능만 사용할 수 있고 나머지 기능들은 사용할 수 없다고 이렇게 액박이 뜨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인터페이스 오늘 첫 시간이었는데 조금은 많은 내용인 것 같고 복잡한 내용이지만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하면 인터페이스는 명세서이다. 지시서이다. 무슨 얘기냐면 인터페이스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클래스는 인터페이스가 갖고 있는 이런 추상 메소드 반드시 구현해서 꼭 이렇게 제정해야 된다.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방법은 인터페이스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곳에서는 익스텐지가 아니라 임플리먼트라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뒤에 콤마 콤마에서 이렇게 여러가지 계속해서 나열해 쓸 수 있다. 상소 익스텐지에서는 하나밖에 못 썼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여러가지 쓸 수 있다. 그리고 인터페이스는 생성은 사용할 수 없다. 객체 생성에 객체가 클래스가 아니기 때문에 객체 생성을 할 수 없다. 다만 객체 생성을 한 후에 데이터 타입으로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 데이터 타입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데이터 타입에 해당되는 그 기능들만 사용을 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꼭 알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시고요. 본인 나름대로 꼭 정리를 한번 해보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얼마 안되는 코딩이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코딩하는 습관 한번도 좋고 두번도 좋고 꼭 코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